강제 의무화를 싫어하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음을 입증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 음성인지를 증명하라며 양자특위를 요구하는 정부기관들과 의료기관들, 민간업체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베테란스, 즉 재앙군인부가 최초로 소속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재앙군인부는 고령층의 퇴역군인들을 주로 돌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료진을 포함한 헬스케어 워커들은 물론 전소속 공무원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보여주도록 의무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빈 뉴스 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체 공무원들은 8월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뉴욕시도 모든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요구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앞둔 교사들, 경찰관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 의사협회, 전국 간호사협회 등 50개 이상의 의료단체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모든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자고 결의하고 회원사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류업서협의회는 회원사인 500곳의 술집, 바들에서 종업원은 물론 실내에 입장하는 손님들에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지역들은 이미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이나 접종 완료율이 65 내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어서 백신 접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하인 남부 지역에서는 감염자의 급증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당국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하인 남부 지역에서